927번 봅시다 927번 I부터 J까지 길이를 구하래 I부터 J까지야 평예선 거 볼래요? 아니면 대각선 거 볼래요? 대각선 거 볼래? 그럼 이렇게 거 보자 자 이렇게 거 써 됐어요? 됐지 안 됐지 몰라 근데 일단 해보라 이거야 일단 해보라 이거야 그럼 봐 대각선을 딱 거 써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A라고 잡으면 됐어요? 자 보세요 반반씩 나눕시다 일단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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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이야 IJ지? IJ니까 IJ를 포함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몇 대 몇이야? 3 대 4지 이해 가냐 안가냐? 그러면 3 대 4 나와야 되겠지 그럼 I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와간다 그러면 3 대 4는 X 대 4 14 쓰는 줄 알았죠? 박스 대 얼마? 14 나오겠지 그럼 박스 대 얼마? 4분의 40 2가 나오겠죠? 그럼 2분의 21이네 이해 가냐 안가냐? 2분의 21이야 됐어요? 너 대각선 거라고 그래가지고 분수 나오잖아 지금 아 진짜 짜증나 그럼 봐봐 아삭막형 봐 이거 봐야 되죠? 1 대 4지 이해가 안가? 1 대 4죠? 1 대 4죠? 1 대 4는 박스 대 얼마야? 8이죠? 그럼 박스는 얼마야? 4분의 8 나오니까 얼마야? 2 나오잖아 그럼 여기 2죠? 그럼 2분의 21이랑 2랑 더하면 얼마야? 2분의 25 나오게 단 몇 번? 4 나오지 이해 가냐 안가냐? 이해가? 만약에 평행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될까? 평행선을 긋게 되면 요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야 그 여기 8 8 8 8 8 8 8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? 8이잖아 그럼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려 맞아 이해가 안가? 이해가?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첫 번째 보조선은요 닮음을 할 때 첫 번째 보조선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평행선부터 한 번 보라고 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? 그 닮음이 그 대각선을 걷거리면 두 개의 닮음에서 둘 다 찾아야 되잖아 평행선 그러면 어떻게 하나는 그냥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? 8이니까 여기 8 여긴 6 나오겠죠 그럼 여기 3 대 4에서 여기 길이만 보면 끝나겠지 이해가? 이해가? 안가? 이해가?